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 사러 나가려고 이렇게 신이 났습니다 한티에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입고 나가려구요 어? 왜? 왠일로 플랜하이온이 인사중이네? 언제부터 하는거지? 예뻐 사람 엄청 많아 뭐야 너무 부담돼 진짜 이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좋다 이쁘다 빅링 치킨 치킨 카운 벨글이 진짜 오래라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마운티 하나 사고 자아 사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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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고 갈 때 냄새가 항상 괴롭다 사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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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륵 budget 물삼 그렇죠 치킨 하웅 오늘은 집에 있으면서 라탄 공예를 한 번 해보려고 라탄을 샀어요. 이거 진짜 안 뜯겨. 짜잔! 이렇게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려 두고요. 그리고 이거를 풀러 줄게요. 이렇게 펼칠게요. 이거를 하나씩 빼서 어떻게 빼야 될까? 생각보다 좀 기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자. u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이렇게 만들었어요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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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